아 언제 언제 왜 초나 안 받아 엄마? 오늘 엄마가 와요 처음으로 루시라핀 무대를 봐요 어디 갔는 거야? 뭔가 맛있는 거 가져온다고 했는데 빨리 가져왔으면 좋겠다 오오 뭐예요? 엄마가 시원한 거 나와요 안녕하세요 새우 오일입니다 오오 감사합니다 새우 오일 저 여전히 본 것도 어떻게 하시겠구나 아 나한테는 안 사는 거야 내꺼는 없구나 그렇구나 아 나도 쓰고 싶었는데 맛있겠다 와우 나도 영상 통화 좀 하세요 와우 와우 암찬? 암찬? ного 고마워 eine